내가 요즘에 문화사활하면서 알았는데 형님 작품 시장에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더라고. 그거 부르는 게 값이래. 그래요? 형님 같은 화풍을 가진 작가가 우리나라에 면 없지 않습니까? 독자적 스타일의 추상표현주의. 추상표현주의? 표현주의는 뭐야? 작가님 글 쓰세요, 요즘에? 아... 이렇게 뭘 모른다니까. 어머! 어머! 작가님 오셨어요? 앉으세요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. 형님이 웬일부리를 다 부르셨대. 형님, 몸은 좀 어떠세요? 그 암이 초기에는 암도 아닌 거지 말기에는 사람 죽어난다던데. 왜? 어차피 씨 안무니까 얼른 죽어서 유산이나 남겨달라는 거야? 그렇게 사람 말을 국회하면 서운하죠. 제가 형님 몸에 좋다는 약을 얼마나 힘들게 구해왔는데. 몸에 좋다는 거 많이 먹으면 죽을 때 골골거리면서 고생한다는데. 왜? 나 죽을 때도 곱게 죽는 거 못 보겠다는 거야? 아... 형님도 참... 자... 세계적인 아티스트 유인호. 몰라요? 재수 없는 늙은이. 이 집안의 독재자죠. 여사님. 요즘 음식이 왜 이렇게 짭니까? 평소랑 똑같이 나왔는데. 심할서 제출하세요. 예? 저번에도 써보셨잖아요. 폭하면 그놈의 심할서... 네. 잠깐만요. 이거 드셔보세요. 이거는 간이 맞아요. 돈 필요한 모양이네. 또 알람거리는 거 보니. 뭐 아니에요, 그런 거. 아니, 이게 뭐가 아니야. 내가 어디 한두 번 당해? 이런 식으로 뜯어간 돈이 빌딩 한 채 값이야. 오늘은 택도 없으니 이렇게 알아. 아니, 무슨 빌딩 한... 빛나엄마. 돈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하라니까. 내가 10배로 불려줄게. 요즘은 문화 쪽이 돼재거든. 너 이 자식. 내 집에서 사기 치지 말랬지. 형님, 이건 사기가 아니라 투자... 그런 말 할 거면 당장 꺼져. 아, 형 왜 사람 말도 못하게... 사기꾼 같은 놈. 널 부르는 게 아니었어. 선희, 넌 화장이 왜 이렇게 진해. 당장 지워. 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화장하니까 이쁘기만 한대요, 뭐. 얼른 가서 못 지워! 아, 저 발라드릴게요. 네. 빠르시네.